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홍성현의 사진도 예술입니까? 를 소개합니다. 24시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24시간 카메라를 늘 들고 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늘 사진으로 찍어 남기는 것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세상 사진이란 무엇인지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합니다. 처음에는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지요. 하지만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기록은 이제 사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회화는 기록한다는 사명을 사진에 넘겨주고 순수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예술적 영역을 마음껏 확장해 갔는데요. 그렇다면 사진은 또 어떤 변화와 진화의 시간들을 거쳐왔을까요? 1826년 프랑스 발명가 니엡스가 최초의 사진술인 엘리오그라피를 만든 이래 사진술은 다양하게 개발, 개량되었고 기술적인 발달을 거듭해 왔는데요. 이제는 필름의 한계를 넘어서는 디지털 기록 매체로까지 발달했지요. 사진적 도구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20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무수히 많은 사진적 방법들이 등장했고 사진이라는 매체는 그 어떤 예술 분야에서도 설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약적인 발달과 다양한 변화로 대중과 만나고 있지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의 홍상현 교수는 카메라라는 사진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진전에 가보면 작가의 주관이 담긴 사진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뻔한 세상의 풍경 속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이 책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지요. 오늘의 책 홍상현의 사진도 예술입니까? 입니다. 사진도 예술입니까? 한번 보이래 싶을 vendor 감사합니다. 그 반전이